안녕하세요. 도리쇼핑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남성 아노락 재킷입니다. 총 18개의 남성 아노락 재킷을 선별하고 그 중 5개의 재킷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 기준은 판매량, 평점, 가격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. 가장 싼 상품은 15,900원이고, 가장 비싼 상품은 62,000원입니다. 남성 아노락 재킷의 평균 가격은 13,418원입니다.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372개입니다. 남성 아노락 재킷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선정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. 그레이가 땡긴다고 해서 그레이로 주문했고, 남편이 상체 품통 100,100,5 체형인데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. 4위 상품입니다. 여름에 에어컨 심한 곳이나 비올 때 집앞 입기 좋을 것 같아 샀습니다. 3위 상품입니다. 마른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빠 옷 걸친 느낌 들 수 있으니, 키가 더 크거나 치격 있는 아이들, 또는 박시한 걸 좋아하는 여성분들 추천입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더위도 워낙 많이 타는지라 봄가을 아주 잠시만 입을 용도로, 가격 저렴하고 사이즈가 커서 선택했는데, 본인도 괜찮다고 하고, 저도 검색해서 나오는 비슷한 가격대 바람막이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, 사이즈 다 괜찮은 것 같아서 같은 걸로 사이즈 재입구되자마자 다시 주문했습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이번에 트래킹할 때 너무 더웠는데, 요거 하나만 딱 입고, 탈투시하고 추울 때 대비 바람막이 하나 챙겨가니 딱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민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이번 화장품 포슬로우입니다.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